DR잼입니다. 제가 일부러 그 이대주주 후지플룸이라는 걸 드렸는데 저번에 못 맞추셔서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좀 드렸습니다. DR잼이라는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엑스레이 영상 진단장비 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폐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폐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코로나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대한 부분들은 감기라든지 호흡기 이런 부분에서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. 국내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내를 떠나서 해외시장까지도 두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대주주가 후지플룸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노바백스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두학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후지플룸이 지금 현재 DR잼의 이대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. 근데 노바백스를 또 위탁 생산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관련주로 엮였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저는 이제 좋은 기업이라 함은 두 가지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.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 꾸준히 나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. 두 번째 좋은 기업은 근데 갑자기 200억 올라가도 괜찮습니다. 근데 두 번째 좋은 기업은 뭐냐면 회사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원래 A라는 사업을 하다가 B라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B가 너무나도 잘 될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좋은 기업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. 이 DR잼이라는 기업은 첫 번째 요건에 이제 부합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DR잼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가가 25,850원까지 올라갔다가 12,500원까지 거의 반토막 50%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새롭게 수급이 만들어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15,50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,715억입니다. 1,715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이라면 우리가 10을 곱하면 2천억이고요. 그렇죠? 20을 곱하면 4천억입니다. 자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19간만 곱한다 하더라도 2천억이라고 하면은 여유가 10% 이상 있습니다. 그래서 10% 이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짧게 18,0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12,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로서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